안녕하세요.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. 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? 이 오래된 책은 100엔입니다. 이 오래된 책은 100엔입니다. 이 오래된 책은 100엔입니다. 프로이는 오래되다라는 의미입니다. 일본어의 형용사 뒤에 명사가 올 경우 아무런 활용 없이 그냥 붙이면 되고 해석은 일반적으로 니은으로 하면 됩니다. 프로이, 홍화는 오래된 책은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 오래된 책은 100엔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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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래된 책은 100엔입니다.